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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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원하는 게... 내가 왜 변호사의 딸을 압수했다고 생각하나?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? 내 친구 하나를 빼줘야겠어 이 집에서 사랑을 받았죠 좀 알아듣게 좀 설명... 무자를 받았기 무조건 나는 니딸이 영원히 못 보내는 거야 은영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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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폭행 5건의 살인의 시체 6위까지 이 변태의 완전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우린 이 사건의 관계된 모든 흔적을 지워야 돼 지금부터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말아주세요 범인은 시체의 채무까지 제거하면서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침이란 놈이야 우린 그 자리를 찾아야 돼 해지를 주는 게 누구야? 이번 사건 말이야 네가 잘 아는 사람이 계획돼 있어 네가 잘 아는 사람이 계획돼 있어 나 아는 사람이 계획돼 있어 그들은 다가야 돼 이 모델을 지워야 돼 아는 사람이 계획돼 있어 이성을 지워야 돼 흔적이 부정되어 우리 집에서 시체의 상태를 지워야 돼 이는 사람이 계획돼